상자 마크 몰라 나도 사실 여자 명품 명품 중에 구찌가 저런 마크 아니었나? 구찌가 저랬나? 아십니까 여러분들? 저희는 사실 잘 몰라서 저희는 명품이라고 예예예 오오오 꺼졌다 아 라이터 개빡해 진짜 아 루이비통 같은 거네 아 루이비통 그래 루이비통 그래 약간 이상했어 저게 어떻게 구찌가 했지 구찌가? 루이비통 어 노트북 노트북 샷 나이스 어 야 자비에 불있다 난 안먹어지네 어디 오오 깜짝이야 아 개무소 아 라이터 좀 꺼지지마 제발 아 진짜 하 어 저 또 여기다 불 가만 있어봐 우리 저 불 앞에 사람 있는거 같은데? 아닌가? 아 그 동굴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여기는 미쳤네 미쳤네 여기 그냥 진짜 무서워 어 진짜 흐흐흐흐흐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더 칠지도 모르니까 어 나도 이거 주워야지 밧줄 동굴이야 진짜 여기 나 헝그리인데 헝그리 동굴이 점점 지상으로 올라가는 느낌인데? 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어 이 동굴이 내가 왔던 동굴 같은데 아 그래 우리 그때 삐딱님 삐딱님이랑 왔다가 저 백드라곤 한마리보고 도망갔던 동굴이거든 아 여기 백드라곤 한마리 있긴 있었잖아 어 어 만능같다 이 동굴인거 같애 근데 잠깐만 근데 여기 또 커지는데 아냐 이 동굴 맞는거 같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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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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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뭘 본건지를 알거 같은데 어 맞아맞아맞아 어 어 쟤네 원주민이야 원주민이야 어 맞아맞아 쟤네 원주민이잖아 한마리 두마리 두마리인거 같은데 어 어 뭐야 뭐야 와 와 와 야 왔다 왔어 왔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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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폭탄 야 어 뭐야 폭탄을 오면 달려들면 어떡해 내가 내가 처리할게 여보세요 조심좀 하세요 어 근데 얘네들은 원주민이 옷이 없네 약한 애들이니까 죽여 잠깐만 소리 소리 더 나 소리 더 나 더 있나 어 라이터 진짜 싫어 어 라이터 안켜져 어 어 됐다 어 어 어 여기도 먹을수 있는게 없네 어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 돈이다 돈? 어 나이스 다닐까 그러네 물에 들어가면 튀어나오는거 아니겠지 근데 여기서 돈 먹어서 뭐해 동전으로 그거면 폭탄 만들잖아 동전 폭탄이 있어 어 여기 또 돈 있다 어 어 제발 라이터야 여러분들 어두우시죠 어 아 이거 개먹고싶다 어두우시죠 죄송합니다 아 이 모자 이 모자 졸라 아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꿀이지 이거는 이거 진짜 여기서 딱 있으면 이게 땅인데 우리 횃불 하나 못만드나? 만들어줄까? 아니 차라리 횃불 하나 들자 이거 너무 어둡다 내가 횃불을 들게 그러면 아니 횃불 들고 못 싸우지 근데 싸웠어 이 씨 근데 횃불 되게 짧아 그니까 왼손으로 들고 무기 못 들지 어 아 어 횃불 드니까 한결났네 만나면 횃불 바꾸자 그냥 횃불로 횃불로 불 지르면 돼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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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괜찮다 그거 지르고 빠져 그럼 내가 때릴게 아 나 배고프다 아 나도 어떻게 해 형 배고파서 잠깐만 진짜 뭐 먹을 거 없을텐데 오! 어두워 급하게 급하게 여기서? 어 미쳤네 미쳤어 남의 집 와가지고 여기서 고기를 꺼먹고 가? 여기서 고기 하나 구워 먹고 가자 와 지금 이거는 동물원 가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돗자리 깐고 고기 꺼먹는 것도 더 민폐야 이거는 진짜 이거 얘네도 와가지고 우리 죽일지도 몰라 이거 뒤를 조심해 동굴은 입구가 여러 갠데 동굴은 한 갠건가?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 몸에 불 붙으면 난리나는거지 난리나지 고기 하나지 어 왜 고기 안먹으시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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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어 나가는 길인데 어 나가는 길이네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여기 뭐 먹을 거 있다 돌이겠지 아니 초코바 아 그래 어디 어 초코바 많다 앞에 잠깐만 근데 여기 생각보다 동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네 어 우리 동굴 이거 좀 다시 들어가서 잠깐만 이 근처에 그러면 그거 없나? 카타나 없나? 아 카타나? 어 카타나 있는 동굴인거 같은데 어 어 어 나한테 불을 붙이면 어떡해 나 아닌데? 이거 어떻게 불이 붙은거지? 어 내가 꺼줄게 어 나 붙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친 불 불 끌려다 같이 불 붙었어 불이 옮겼어 아니 이게 라이터가 붙었나봐 어 라이터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그런가? 이게 재수없으면 불이 붙나본데 이게 이러고 있으면 이게 네 근처에 토템 없지 가봐 그런가봐 아니 동굴 한번 더 가봐 어 없으면 동굴 다시 들어가야 돼 어 동굴 한번 여기가 아니야 없으면 동굴 한번 들어가서 그게 아니네 그 안에도 좀 더 살펴보고 초코반도 다 먹고요 어 바카스하고 초코반도 다 먹었어 너무 뛰지마 뛰면은 배고프면 빨리다니까 아 나가서 토끼 좀 잡아올걸 그랬나 그것도 괜찮았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아까 경로가 다양하더라고 막 삼거리도 있던데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다음해오자 니가 이쪽으로 들어왔지 그쪽으로 들어왔지 어 여기서 들어왔어 근데 이쪽 내가 아까 가볼까 했었는데 이리로 가자 그러면 어 저 뭐있다 왜왜왜왜 저 모가지에 줄 매달고 있는거 아냐 저거 어 저 왜 움직여 저게 뭐야 저거 아 지금 한 명 걸어놨나본데 그냥 덫같은걸로 아 그런가 오브젝트인가 그냥 아 맞네 어 놀래라 아니 그냥 오브젝트는 아냐 어 뭔소리야 물소리 왜이렇게 커 어우 깜짝이야 어머 얘네네 왜 돌에 파고 들어가 있어 다리가 몸이 얘 아까보니까 움직이던데 어 가만있어봐 이거 확인 여보세야 어 깜짝이야 확인사살 한번 했어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그니까 어 이거 뭐 사람 눈깔 있는데 나 먹었어 나도 먹었어 눈깔 이거 뭐 먹으면 나중에 뭐 만들 수 있나봐 가자 자 잠깐만 탈프로에 불 좀 붙이고 야우 아우 새로 눈을 뜬거 같다 야 여기 나무판자로 나무판자로 길도 만들어놨네 그러게 인드네드 원시인식인용 주제 혹시 부려먹고 먹은거 아니야 부려먹고 먹은거 어 그치 어 잠깐만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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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야 불이야 아아 그렇지 그렇지 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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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 발광대 됐다 됐다 죽였다 한마리 더 있어 야 어 나 불 꺼냈다 잠깐만 내가 싸울게 어 어 잠깐만 나 피 많이 잃었다 춤이나 춰 거기서 춤이나 춰 거기서 지금 내 원래 무기면 진짜 그냥 죽이는데 진짜 야 또 나오는데 막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네? 아 근데 죽은거네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그러면 큰일 나지 진짜 이젠 되는데 여기 물 있다 어 물 마실 수 있어? 아니 여기 물소리 흐르잖아 물소리 어 물은 아까 계속 났어 폭품데 완전 우와 오오 잠깐만 꺼졌어 잠깐만 여기 여기도 뭐 있어 어디 야 내 물이야 어 어 어 나 소름 돋다 어떻게 어 어 어 어 여기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? 어 잠깐만 어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잠깐만 아무것도 안보여 아 막혀있네 그래 어 막혀있는거 같애 잘 안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길이라고 판자로 깔아놓은거 같애 아 그런가보다 어 올라가는거가 어 줄인데 이거 이거 뭐 구석에도 또 템이 있을거 같은데 어 줄? 어 아 나 이런데 이런데 막 올라가면 바로 이게 꺼져 햇불이 아 그럼 다시 또 붙여야되고 어 어 햇불이도 그 내구성이 있을거 아니야 계속 아니 불만 꺼지면 천만 계속 가보면 돼 아 아 천만 아깝다 어 그니까 어 여기 상다있다 어 그러네 어 그걸로 상 자를까? 이거 뭐야 아 천나왔다 아 의자구나 돌이네 어 박카스 맞다 박카스 여기 단가? 어 맞네 가자 동굴이 워낙에 커서 어 얼마나 큰지 감이 안와 아아 산소통을 여기서 쓰는거구나 산소통 있는데 잠수하게? 생존자가 숨어있는 비밀방도 있대 여기 진짜? 어 왠지 왠지 여기서 가는거 안갖아 여기서? 잠깐만 여기 동굴에 잠수할때 쓰는 산 산소통이 있고 생존자가 숨어있는 비밀방이 여기있다라는거야 뭐야 이 안에 사람있다 나침반도 여기서 나온대 이 안에 사람있어 여기 딱 알려주는거 아니야 여기 누가 들어가려다가 죽었다 여기서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아 오케이 또 꺼졌어 이건 뭐 어떻게 근데 어 그러고 있어봐 내가 가서 어 화나네 화내 근데 여기는 되게 얕아 그래 들어가는 바 없네 어 여긴 들어가야되 일로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같은데 여기? 일로 들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? 잠깐만 아 여기로? 아 그런데? 여기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가볼까? 어 들어와봐 어 근데 여기 뭐 그렇게 그냥 색다른건 없는거 같은데 어 그러네 한바퀴 돌고 나가는거 같은데 잠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? 그러니까 잠수해서 가야되던데 산소통이 있는거면 잠수해야되는거잖아 어 잠깐만 여기 되게 크다 어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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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아닐까? 잠깐만 어 일로 가보고 여기 잠기진않아 어 잠긴다 잠수.. 잠수 될거 같은데 여기 잠수가 잠깐만 내가 불좀 켜줄게 야야 형이 불키면 내가 화나니까 보기가 쉬워 오케이 켰어 부채드 내려갈 수 있는데 있어? 없어 없어 아아 이게 아닌가보네 아 이게 아닌가보네 입구 주변쪽에 나무판자로 입구 막은 통로가 있대 여기가 아니네 음 아 나도 처음에 그쪽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 통로로 들어오면 그 통로 입구에 그거있어 저기 카타나 아 그래? 어 아 잠깐만 그 입구 막은 통로가 거기 잠수할 수 있다는곳인가?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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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고환윤 intended 나 그때 아크에서 완전 떨어진데 있잖아 어 똑같애 형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야옹 아 개빡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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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아 할렐루야 잠깐만 잠깐만 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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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끼었어 어? 어? 아니 진짜 무슬모야 무슬모 영혼까지 무슬모야 무슬모 야 아 진짜 아 나 진짜 여기서 나 혼자 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 나 개빡쳐 진짜 깜짝 놀랬다 모자리 모자리 어떻게 어떻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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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주민들 리핀 됐다 개빡쳐 진짜 나 맨날 저런데 빠져 진짜 아파됐어 아니 그 누가 봐도 거기 뭔가 좀 이상한데 거기에 가셔 뭔가 모서리가 딱 이 직선이 있는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게 바로 비밀방 가는데지 아 거기는 비밀방이라 생각했구나 어 이게 물때문에 이게 보이네 안에가 어떻게 생긴지 여기 이쪽 찾아오자 여기가 어 이건가? 아 그럼 우리가 왔던데로 왔던데로 가서 다시 갈림길로 가자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 비밀통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냥 맵이 크기 때문에 어 뭐야 여기 안 있네 잠깐만 여기 템 많은데 어 로프랑 뭐 있어 어 라디오 테이프도 있네 어 춥다 추워 배고프다 어 배고프다 나가서 나가서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고기 좀 고기 좀 가져오든지 어 고기 좀 갖고 오든지 해야겠어 딱 올라가자 어 어 어 야 저 위에도 길 있는데? 우리 일로 왔나? 아닌데 우리 일로 안 왔잖아 우리 여기 아까 한 번 아 저기 이쪽으로 안 갔어 그쪽으로 안 갔어 어 어 갑자기 왜왜왜왜왜왜 아 박쥐 개같은 박쥐 아 박쥐 소리 어 뭐 이런 소리 나네 어 우와 얘네 뭐 손가락 잘라서 막 걸어놨네 어 어 저기 앞에 저기 또 있다 어 극혐이야 진짜 하나 남은 몬 뭐가 있어 갑자기 어 쟨 좀 커보이는데 야 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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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서 불붙여줄게 아 그렇네 자 자 하하하하 개시워 찢어버려 그냥 금방 짓지 그냥 우와 폭포다 아니 그 왼쪽에도 길이 있고 오른쪽에도 길이 있어 아 일단 왼쪽으로 가보고 막혔으면 오른쪽으로 가보자 어 여기 로프 있는데?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여긴 어딜까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별다른건 없어 저 앞에 별다른게 있을 것 같아 저 앞에 별다른게 있을 것 같아 가보지 뭐 어우 끔찍해 어 사람 시체다 눈알 있다 아 눈알 맞나? 어 나침반이다 나침반이다 나이스 오 나이스 오기 잘했네 오우 잘했다 오우 깜짝이야 나야 나 응 이건 뭐하는걸까 여자소리 아냐 여자소리 이거 여자 원주민소리 여자? 아니? 야 위에 올라가는지 길 있다 어우 내장 튀어나온 것 봐 어우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우 토할 것 같아 진짜 그런거 보지 말고 올라가자 어우 순대 먹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방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어 뭐야 아 이게 원주민 이거 드라곤소리 아냐? 아니야 이거 원주 오! 어 너 개같은거야 오! 왜왜왜왜왜 바로 앞에 있어? 어 원주민 마을이잖아 어 여자야 여자 아니 얘 그리고 아니 멍청아 이거 뭐하는거야 이걸 왜 들고 있어 아 됐다 도망가 어 원주민 존나 개 많아 여보세요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쟤 도망간다 쟤 도망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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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다시 내려가 그래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어 다시 내려가 어우 여기로 왔어 저기 아닐까 근데? 카타나 있는데? 어 뭔지 생각하실 뻔했네 준비하고 가자 내려봐 카타나 있는데가 저기 같아 느낌이 아니야 저긴 아니야 저긴 아닌데 어 원주민소리 장난 아니긴 하네 올라가서 내가 내가 횃불에 불붙여서 불로 다 불로 다 태워 놓을게 하아 바람이 오고있지 어 오케이 오케이 불 붙였다 불 붙였다 한 놈 한 놈 붙였다 한 놈 붙였다 근데 너무 많아 이게 그냥 불만 붙이고 나녀 내 나머지는 처리할게 어 어 잠깐만 배가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아워라 나 도망갈게 야아아아아아 아 아 어 체력 달아 체력 달아 어 어 죽었어 나 다고 개 많았어 씨 죽었어?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어 흑드라구 아니 드라구 났어 드라구 났어 백드라구? 드라구 백드라구 밖에 있어 어 아 개 많아 진짜 이게 다시 태어나 난 안죽었으니까 다시 우릴 할 수 있어 하 하 수다